너무 아파 이거는 되게 똑같은데 열얼까요?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열었다 닫았다 되게 특이한 구조네 화장도 있고 수영소 같은 느낌? 대체 왜 변기 없.. 멜칠 오전 은하 멜칠 오전 뱀 이것은 부산 밥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! 먹방! 도망가기 드디어 줌 야옹 먹방 저의 느낌 여기로! 소리도 못 먹었을때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내가 드리머기 좀 해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영상이 안 되겠지 걸어가주세요 뒷모습만 좀 뺏기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얼굴 안나오게 뒷모습만 하하하하 아니 30분 하하하하 오 주사무사님 핑크핑크 너무 예쁜데? 너무 시원해요 진짜 이런 느낌이구나 궁금하다 뒤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메인이 아니고 여기가 메인이 아니고 고개 살짝 드시고 하하하하 네네네 그렇게 하세요 손 내리시고 얼굴 조금만 더 지켜내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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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이나 있구나 딱 가셔도 될 것 같은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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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t被 하나 Niagara 하하 had 오 Come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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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숨을 얻 Arthur 포즈 바꾸세요 포즈 바꾸세요 포즈 바꾸세요 포즈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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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야 바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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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타타 Teles er 스테둘 스테둘 안roll 금방 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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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런 거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?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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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짠 제가 부메랑 알려드렸어요 다음은 집중을 보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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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은 집중을 보내고 오늘 오픈했네요 하시죠 오일인가? 냄새 너무 좋은데? 오일 냄새가 너무 좋아 어? 먹어보겠습니다 오오 친구분들 4명씩 있는데 여기 많이 있어요 안에 2층까지 있는 아 그런데 진짜 미쉐리는 엄청 많이 있네 다 무조건 저장 어? 사장님 이쪽으로 네모난 거 완전 잘 보여요 네 영상도 일단 찍고 아 좋으다 이 영상은 하이지 여기 불 다 고연하고 여기서가 엄청 이쁜데 오늘 밤에 입에 풀 들어갔어 풀 들어갔어 아시죠? 떨어지는 낙엽 잡음 원래 행운이 있다고 그러는데 입으로 받았네요 아 이쁘다 아 웃음 약간 용만 스타일 오 이쁘다 귀여워 딱 피크림 저희 인원피스 써서 구경만 하고 갈까요? 가보시죠 궁금하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찍기 좋구나 아 좋네 얼굴 안 나와서 좋네 이게 이름이 아 로스터리래 빨리 빨리 해야 돼 우리는 좀 빨리 빨리 해야 돼 아이스는 안 나오잖아 여기 시그니처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시그니처 메뉴 아이스드 커피라고 아이스드 커피 저거 먹어볼게요 시그니처 커피 아 여기 이렇게 이거를 해주셔야 되겠네 사탕라테 수고하셨네요 해설 아 앞모습기 이따가 찍으면 봐야 되겠다 어 여기 오 여기네 오 여기네 그냥 나눠서와 봐 이제서야 완성이 되는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뭐야? 메뉴가 뭐예요 이게? 이거 뉴텔라 바나나 어쩌고 와플이랑 헤이즐로 케이트 그 엔진은 맛있는 거 가까이 찍는거야 약간 화질이 깨져야 그게 엔진 느낌이에요 깨져야 내 손을 충격받았잖아요 엠제트 못할 거 같아 아니 근데 두 개 땡기니까 엄청 맛있어 보긴 한다 진짜 맛있었다 엔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엔진은 90년도 말에 태어나요 사원장님 저 직원도 저희 회사 데려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저를 많이 가봤어요 눈치 짱인데? 너무 맛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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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가면 이렇게 가면 사나가 바나나 맛있어 근데요? 아니 여기가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아사이볼 먹으러 가면 안 돼요? 네 구경해보고 싶어요 아 저 이런 느낌 좋아요 귀여워 뭘 타시는 걸까? 아 문실도 하시고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많이 피고 있어 숨 쉬는 거죠? 네 숨 쉬는 거지 너무 잘 먹어서 통통한 거 같긴 한데 아 눈 뜬다 눈 뜬다 비누래요 소프컬빙 이랬는데 향 나는 이게 향이 이 향인가 보네 맞아요 비누 맞아요? 네 비누 맞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통이 너무 예쁜데 이게 뚜껑인 거 같아요 이게 뚜껑인 거 같아요 근데 가격이 방콕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거 같아 방콕 물가가 너무 비싼 거 같아요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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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강맛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아 진짜요 진짜요 너무 착하실 거 같아 저는 주인이 먼저 고르는 거를 선호합니다 주인께서 먼저 예쁜 거 고르시고 어? 아이디어다 아이디어다 천재다 아 돌려 돌려 고르고 골라 가위바위보 할까요? 어 좋아요 자 안 내면 마지막 가 가위바위보 아 진 사람이 먼저 진 사람이 먼저 가위바위보 어 이거 저 주신 거예요? 저 주신 거죠? 저 주신 거 같은데 저 주신 거 같은데 고르면 올라가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예쁘다 흔들어야 돼요 작전 구매방입니다 기장의 코틀이 너무 귀여운데요 그쵸 너무 귀엽죠 먼저 색깔이 제 스타일 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 둘 셋 한 번 뚜껑이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한 손으로 가는? 오 대박 너무 예뻐 오색깔인다 이거는 되게 똑같은데 다리 어떠요? 열얼까요?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열었다 닫았다 저희 펄바바위보 다 채우는 거 아닐까요? 하나 둘 셋 이거다 침묵 감성은 이거다 와 진짜 맛있겠다 가세요 가세요 차 차 차 차 차 차 조심하죠 가시죠 천천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 여기 너무 이쁘다 뷰가 아닙니다 같이 끼시죠 이거는 같이 있어야 이쁩니다 아닙니다 오시죠 오시죠 짠 할 겁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아 아 아 아 아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just don't get too far and I'll be right where you a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